정말 가격에 대해서 작은 모재된 남자들이 참 많을 것 같네요 이번에 정민근 선배님이 MRC 섹시가이 의상이라면 이번에 나오신 분들은 저의 의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너무 멋진 선배님들이십니다 남자가 봐도 멋있는 분들입니다 부드러운 남자 곽성환 선배 톱밤의 결정체 인수 선배가 많았다 너무 멋져 이분들이 커플에서 나갔듯이 MRC 쌍두마차입니다 이분들께서 보여주신 곡은 그리고 내가 가야할 길 두 곡입니다 MRC의 달리된 쌍두마차 인수 선배와 곽성환 선배의 무대를 다같이 보셨죠 안녕하세요 MRC 15기 보라중 쌍두마차에 쌍두를 맡은 곽쌍두 곽성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톱밤의 결정체 사실 부드러운 진짜 진짜 배고 많아 주곡이 2인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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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까? 예 노래를 일단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하신 나의 사랑들 속에 의뢰하는 나라 나의 사랑 지우니 더 못 계신 그 마음이 더 나의 정 그 눈은 이제 나를 말 내 맘에 나를 어린아마는 시간과 불안한 나만으로 어린이 그래야 그대 눈길 바라볼 수 있나 우연히 만나 우연히 헤쳐버린 그대 눈길 바라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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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많아진 시간도 많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대를 늘 바라보셨을 빛나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헤어져 버린 그룹 만나는 시간도 우리도 만나고 우연히 살아있는 차에 주야가 우연히 살아있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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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제일 생긴 고드였죠 오늘 좋지 않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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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저께보다 아저씨는 얘기가 상당히 좋네요 저의 도움맛이 납니다 호음도 바로바로 되고 댄스 이 곡은 비틀가 상당히 있는 곡입니다 역시 둘이 할거구요 비틀가 있는 곡이기만큼 또 성환이가 댄스를 준비했겠죠 할거지? 너네 이 자식 내가 말은 저렇게 할겁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 계속 프로던 모습을 보여주세요 과크로 하하하하 이 곡은 내가 가야할 테니까 저희가 가야할 테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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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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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